팀 탑 천지 네 천지 선수 천지 난만하네요 천지 선수 먼저 우리 1번의 팀 탑의 천지 아 굉장히 지금 외부상으로 애띠고 어릅니다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? 19살입니다 19살 고3 이이택시랑 10년 차이가 나네요 예 저랑 10년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 형들과 함께하는 그 대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일단 너무 영광스럽고요 저는 일단 꼴등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상하는 등수는 그렇다면? 7등 7등 팀 탑 씩 그게 지금 응원한 사람들한테